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반기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부분도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나갔던 커리큘럼 보면서 어떤 어떤 공부가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던 개념완성 강좌입니다. 이 개념완성 강좌를 기획할 때부터도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개념과 함께 기출문제를 너무 어려운 기출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난이도의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획 의도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365문항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죠. 그게 관리력이라고 하는 선생님 부교제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이 바로 기출분석서입니다. 기출분석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유형별로 정리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흥분의 전도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스킬을 정리하고 관련된 난이도 형태로 배열을 하면서 문제를 차츰 차츰 어려운 형태의 문제까지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나 근육 그리고 세포 중이나 사람의 유전까지도 다 완료를 하며 기출문제를 한 바퀴 다 돌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 이 상반기 이전의 공부가 진짜 꼼꼼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개념 공부와 함께 개념 중에서도 어떤 어려웠던 단원에서 멈춘다던가 기출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했던 학생들도 좀 있곤 해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옆에 있던 문제는 2024학년도에 있었던 수능 문제였는데요. 문제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두 개 가와 나의 형질을 모두 우성형질이고 다른 열성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 3, 4. 이 문제가 고스란히 여러분 살짝 난이도가 조절된 형태로 나왔던 것이 바로 6월 평가원이었거든요. 6월 평가원 안에 있는 조건 역시나 가나다 중에 두 개는 우성형질이고 나머지 하나는 열성형질이면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4. 이런 유전병 문제로 나왔는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했지만 상반기 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하다 보니까 완료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히나 개념 완성 중에서는 여러분 스피드한 실력편 추천합니다. 스피드한 실력편이고요. 이 스피드한 실력편 안에 적어도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방어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얘기한 이 부분만큼은 자료를 분석하는 형태 소위 말하는 그래프를 분석하고 문제 개념과 함께 그래프 자료 분석까지 꼼꼼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피드한 실력편 현장 버전이었는데요. 신경계 호르몬 방어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름 동안 꼭 하고 여러분 짚어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스피드한 실력편인 경우라면 강의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 전도, 근육 그리고 유전 문제들까지 가장 중요했던 기추를 한번 정확하게 훑어내려가는 스피드한 실력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제와 모의고사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준비했던 고등개념서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상반기 공부가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름쯤, 즉 여름 들어가기 직전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쯤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선보였던 강좌가 바로 메가스터디 엔제와 강좌 교재였습니다. 메가스터디 엔제와 그 다음에 뒤로 이제 여름에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하게 되는 킬더킬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메가스터디 엔제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출문제를 풀고 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개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기출분석서까지 꼼꼼하게 완벽하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두 번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또다시 다시 한번 문제를 푼다라고 하기에는 좀 지겹고 이제는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떠올려지는 친구들은 기출문제에서 살짝 난이도가 조절되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살짝 변형된 왜냐하면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너무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 엔젤을 만나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풀기 싫어지고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게 헛수고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살짝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 기출문제에 살짝 변형되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엔제에 대한 서디위 현장 강의에서 피드백은 흥분의 전도와 근육 문제가 너무 좋았다. 흥분의 전도와 근육 문제 그리고 세포주기 문제가 너무 신선한 유형이었고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나 근육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제 이 정도는 풀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예상보다 전도나 근육 문제가 어려워지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형태의 신유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 근육 예가 스터디 엔제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6월 평가원이었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얘가 바로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6월 평가원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흥분의 전도 문제에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였던 4페이지에 17번과 19번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흥분의 전도와 근육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세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메가스터디 엔제에 들어 있어요. 옆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메가스터디 엔제에 들어 있었던 우리 6월 평가원에 있었던 약간 다른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엔제 안에도 그대로 들어 있고요. 이런 걸 선생님은 적중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형태의 흥분의 전도 문제 그리고 근육 문제 문제가 많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메가스터디 엔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람의 유전이나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 유전병은요. 아주 아주 고난도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풀었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오! 나 이제 좀 문제도 눈에 보이고 문제도 잘 푸는 것 같다. 스스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그리고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가스터디 엔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킬더킬 교재 앞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킬더킬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자 이 교재가 바로 킬더킬 교재입니다. 교재 표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메가스터디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인스타로도 그렇고 표지에 대한 그런 투표도 할 만큼 하나하나 모두 다 신경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 킬더킬 교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시기입니다. 7월 5일 7월 5일날 교재가 입고되고요. 강의가 시작되는 건 7월 1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킬더킬 강좌와 유사했던 작년, 재작년 이 비슷한 강좌가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8년째 이어졌던 그 교재와 그 강좌는 한 대략 한 5월이나 또는 빠르면 4월 그때 개강을 했었거든요. 교재도 나왔고요. 근데 7월에 나오는 이 교재 무엇이 달라졌는가. 자 달라진 포인트는 난이도입니다. 그 전에 4월이나 5월에는요. 사실 생각해 보면 기출문제를 풀고 난 직후예요. 그러다 보니 고난도엔제의 문제였을 때는 기출문제를 풀어난 직후이다 보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순차적인 난이도 문제들까지 담겨져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 살짝 어려워진 유형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진 유형 그리고 신유형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이 그 이전의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7월에 만나는 책은요. 당연히 기출문제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애매한 난이도도 빠져야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선생님이 그 전에 있었던 교재에서는 어떤 학생들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앞부분은 좀 쉬웠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7월 이후, 6월 평가한 이후에 만나는 고난도 엔제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그대로 담긴 책 100%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이 안에 기출문제는 모두 다 뺐고요. 1번부터 모든 끝번호까지가 다 자체 제작되어 있고 방금 앞에 선보였던 메가스테디 엔제에서 보여줬던 흥분의 전도랑 근육문제 그 정도 난이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 문제는 32문제가 들어있답니다. 32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하나 아래에서 흥분의 전도는 한 문제 출제가 되죠.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의고사 한 문제 출제되는 걸 32회차 만날 정도로 흥분의 전도 한 문제 한 문제가 모의고사급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문제들이 모두 길더킬 교재 안에 담겨져 있어요. 흥분의 전도도 32문항 근육문제도 32문항이고요. 세포 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난이도 어렵게 되는 유전 문제 첫 시작부터가 35문제 이렇게 모두 다 차곡차곡 애매한 난이도는 없애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유형과 함께 머리로 고민해야 되는 엔제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길더킬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지금 간단한 소개 안에서도 고난도다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 어렵다 아 겁부터 대고 아 이거를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던데요. 제가 저의 저흥형이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여름에 이 단어를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어떤 글귀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선생님도 이제부터 7월 이후에는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쉴 수가 없습니다. 수는 그 전까지 쭉 달리기만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숱한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들어오게 되고 하기 싫은 문제도 만나고 하기 싫어하는 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7월하고 8월이죠.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한 분야가 있거든요. 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리면 누구나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많이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착착착 모든 걸 수행하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친구는 와 쟤는 갓생이다. 쟤는 어떻게 하루에 하루를 이틀처럼 이 모든 일들을 의미있게 다 해낼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 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절대 그 사람 역시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지금 현재 모습을 이룰 수 있었는가 선생님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어떤 이론에 따르면 전두엽의 AMCC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쭉 모든 걸 다 풀이하지는 않을게요. AMCC라고 얘기하는 전두엽의 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진짜 마치 근육처럼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두꺼워지는 근육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부분이 밝다 라고 두꺼워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다 마음은 먹지만 일어나서 뛰어 달리러 나가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자기 만족감이랑 그 다음에 하는 행동 안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이 모든 결과물이 전두엽의 이 부분이 두꺼워지고 발달하는 것으로 결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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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워질수록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아니 어떻게 저걸 다 해내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게 어렵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뜬히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사람으로 발전하는가?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선생님도 연구하고 그랬더니 실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7월하고 8월은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올해 수능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위해서 완전히 온전히 바치는 두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해도 뜨기 직전 여름은 해도 빨리 뜹니다만 해 뜨기 직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의 햇볕을 보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밤에 쓰러지듯이 잠들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려운 일들이긴 하지만 그걸 60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전두엽도 그 부분도 AMCC 라고 하는 그 부분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두꺼워지면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어려웠지만 두 달이 지나고 난 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합시다. 킬더킬 이라고 하는 교재 아래는요. 7월에 만나는 만큼 한 문제 한 문제 의미 있는 문제들로만 담았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엔제 정확하게 6월 평가한 이후부터는요.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있는 생각은 적중이거든요. 이 문제가 25학년도 수능에 걸맞게 꼭 문제를 공부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 정도 난이도 사실 요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90분간에 하는 축구도요. 연습하고 훈련할 때 90분 하지 않습니다. 90분을 사실 실제 경기를 만나게 되면 상대팀을 만나게 되고 되게 중요한 A매치라든지 아니면 되게 중요한 경기를 딱 만났을 때는 사실은 긴장을 하게 되고 과호흡을 하게 되고 모든 몸의 상태가 달라지죠. 마치 이렇게 어떤 긴장된 상황에서는 내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경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90분보다는 더 고강도로 훈련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이나 수능을 앞두고 분명히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주도하는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적절한 난이도로 올해 출제될 부분으로 어려운 문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음가짐으로 길덟길 교제와 함께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뒤로 이어서는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지면제 모의고사 P는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J와 H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하고 9월 예고되어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에게는 적중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 문제 한 문제 정도 예시를 들어보면 작년에 있던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에서 물론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옆에 그 가계도 안에 들어있는 표현형을 숨겨져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작년 수능인 경우라면 표현형을 숨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이 표현형을 숨겨져 있는 자체의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에게서는 낯선 형태였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만들었던 모의고사 안에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A와 B처럼 낯선 곳의 표현형을 숨기는 구성원도 만들었고 그 밑에 있는 012와 함께 스몰알의 DNA 상대량 그래서 012를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마치 지금 눈앞에 보이는 24학년도 수능 문제랑 조금 닮아져 있는 이런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이 작년 모의고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선생님에게 있어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이자 그 다음에 고난도 엔제였던 킬더킬은요. 적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마치 문제 아래에서 이게 수능에 나올 것처럼 선생님이 준비시킬 것이고 그런 모든 열정이 담겨져 있는 커리큘럼 킬더킬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다 완료됐는데 개념 완성도 끝나고 기출분석도 다 끝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다인자 부분이 구멍이 빵 하고 뚫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육 문제 중에서도 분수 푸는 분수풀이법을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자기말의 약점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저 앞에 있는 기출문제나 개념 완성 쪽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강좌 중에 모두가 이해하는 비유전 특강이 흥분의 전도 세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옆에 남아있는 근육 역시나 세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흥분의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 이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동안 흥분의 전도를 까먹었더니 또는 준비를 안 했더니 감이 떨어졌다. 흥분의 전도에 대한 감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감각을 되살리기에 적합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근육에서의 세 번째 여기 남아있는 삼강인 경우라면 분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분수풀이법에 대한 스킬이 들어 있으니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쪽으로 선생님은 이미 다인자 유전, 당일인자 유전 강좌는 이미 다 완강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계도까지도 자 근데 올해는 선생님이 유전병을 새로 선생님이 이제 하나의 강좌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25학년도 수능에서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잖아요. 만점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유전병 파트인데 이 유전병 파트를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병 편에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도 선생님이 올해는 새로 만들어서 킬더킬이나 또는 고난도 엔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이 약점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 안에서 탄탄히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이제부터 열심히 달리는 7월과 8월입니다. 선생님도 두 달 동안은 마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만큼 여러분들 옆에 착 붙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함께 발전하는 7월과 8월이 되도록 할 거니까요. 불타오르게 한번 열심히 달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 이었습니다.